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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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영아. 이러면 개망실이죠? 실제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마흔네. 이야. 이 정도? 아이고. 이렇게. 어깨가. 네. 이쪽으로. 공은.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 뭐. 일단 시점에서 뭐. 아, 예. 떨릴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올라가는 순간 정신이 뭐 아득해졌습니다. 18.44m가 그렇게 먼지도 정말 처음 느꼈고요. 아, 정말 이제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야구 개막 때부터 조산은 마음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항상 최강 조산을 의문해왔고 잠시 홈 경기에서 제가 시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 길이 길이 저희 가문에 남을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 1, 2, 3, 스마일. 1, 2, 3, 스마일. OK. Thank you. How are you? How are you? Good. All right. All right. Oh. Left hand. Left hand. Yeah. And right hand. OK? 발 들었다가 공이 날아오는 타임이. 공이 지나고 나서. 변심이네요, 이제. 2005월 29일. 본격적으로 해 줘요. 예, 예, 예. 본격적으로 해 줘요. 원래는 어디까지 내려요? 어디 가? 두, 네. 아, 왜 내려야래? 네, 세. 오! Go! Go, Hit. 스마일.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깜짝 놀라고 했어. 그럼 심오성만 하시고.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깜짝 놀라고 했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준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빠지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는 시구였는데 지금 긴장한 것 같습니다. 아까 코치할 때는 연습할 때는 잘 됐었는데 아무튼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우리 한미 장병들이 항상 이런 한국 프로야구를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a wonderful opportunity to be here to live and serve in Korea and to be part of this community. Our Korean friends have been so inclusive with us and we really enjoy being part of the combined division 다리와 함께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General Kim is my office mate and next door neighbor and keeps us straight on all things. We really appreciate the welcoming that we've received from the Bears. We hope they win tonight. 정상 배어스, 파일링! 제대로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아세요? 네. 아 진짜요? 영어도 30일도. 아 진짜요? 오 정말요? 감사해요. 좀 자신감 있게 하죠. 눈치고 눈치고. 네. 눈치고 봐요? 이렇게요? 좀 편하세요? 아니요. 이렇게요? 그 땅에 꽂히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 못하는 거 같아요. 폼은 괜찮아요? 폼 괜찮으셔도 될지 않을까요? 자신감.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꽂히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아 진짜요? 가장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쵸? 생각보다 왼쪽 위로 보고 던지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위로? 네 왼쪽 위에 보고 던지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하지 말고 이제. 네. 감사해요. 12시. 그치고 지낸 영상이 찍었죠. 저를 또 이제 아신다니까. 저도 알거든요. 저는 영화도 보고 아는 솔로도 봐서 잘 아는데. 저를 아신다니까 신기하네요. 제가 봤어요. 아 진짜요?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띠정갑. 아 띠정갑이요. 의지형 친구. 네 토끼띠. 네 맞아요. 동갑은 동갑이니까. 네 맞습니다. 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아유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송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첫 시구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했는데. 아직도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정말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잘 던졌는데. 오늘 경기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날씨 때문에 많이 걱정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날에 시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 너무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각 팬 선수를 실제로 처음 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이었지만. 직접 또 시구를 또 가르쳐 주셔서. 오늘 잘 던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산비아스 파이팅! 예전에 저희 했었잖아요. 근데 저 그때 던졌을 때 발밑에다 던져가지고. 연습 다 했는데. 너무 속상했어. 진짜. 근데 너무 던지더라고요. 그 앞에 가면. esserene. 이게 최재강 성수입니다. 수수. 수수. 신규 직업이에요. 공공공공. 10다비가 되면. 이 손이 이렇게 기기가 불어가네요. 그냥 잡고. 네. 성산을. 그냥 이익이 잡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빡기는 거 알다는데? 아니 빡겨도 못. 한 번 못해. 또 한 번. 한 번. 천 ت Tous. 팔이 조금만 뒤에 있다가 나가려고요. 아, 잠깐만. 뒤에 있다가 나가려고요. 중심을 조금만 뒤에 나오세요. 중심을? 너무 이렇게 넘었어요. 이렇게? 네. 오. 네. 네. 잘 있어요. 잘 있어요? 네. 어. 제가 10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시고할 때 잘 못 던져가지고 사실 걱정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오늘 잘 던졌네요.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끝까지 경기 지켜볼 거니까요. 다들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산베어스 파이팅! 안녕 troulag! 액수 있어 아이스크림?? 욕 Pretty 너무 あげ다 욕